조이씨 오늘도 놓고 있어 나와 아 그래요 너무 귀여워 나이스! 간다! 오늘 느려 간다! 야 이거 대회 나가야겠다 형 어디 좀 다녀봐네 간다! 안돼! 아니야! 아 어떡해 형! 맛있죠? 정영아 넌 보인다! 아싸! 괜찮아? 마이 라티븐! 아 어떡해 형 빨리 진짜 염증 좀 그렇지 어떡해 누누야 혼내니까 뺄 일 어딨어? 이거 장난감 해도 이 거야? 다 말어 아 진짜 왜 먹어야 돼? 어딜 먹어야 돼? 진짜 진지 다 말어 멋있다! 너무 부끄러워 찍고 있어서는 못 웃겠다 아 근데 이거 멋있는 춤이잖아 내꺼야 나 나 한 번만 먹어봤어 진짜 멋있어 오 나 언니 젤리 하나 막 아 오오